안녕 여러분 Y쌤 파고다 고득점완성 RC 11번째 영상을 준비해서 왔는데요. 오늘 다룰 11번째 영상에서는 부사절 접속사 문제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부사절 접속사 문제를 풀기 위해서 부사절 접속사만 공부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비슷한 의미를 가진 전치사와 그리고 부사들도 같이 공부를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문제의 가치 출제가 됐을 때 문장 구조를 파악을 하셔서 오답을 빠르게 소거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꼭 이번 파트에서는 부사절 접속사, 전치사 그리고 부사들도 같이 정리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 어휘들을 외우는 것이 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내서 좀 외워주시고 그리고 자가 테스트를 하시면서 복습을 하시면서 꼭 정확하게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런 내용들은 파고다 고득점완성 RC 교재에 정리가 되어 있고 그리고 제가 영상에서도 정리를 했던 적이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이나 혹은 교재를 보시면서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공부를 할 때 시간조건부사절과 같은 문법 내용이나 혹은 since, by the time과 같은 어휘들은 같이 어울려 쓰이는 시제를 정리를 해주시면 보다 쉽게 문제를 푸실 수 있으니까 의미뿐만 아니라 관련된 문법 내용들도 같이 공부를 해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사절을 이끄는 복합관계사도 같이 공부를 해주셔야지 조금 어려운 문제더라도 한 번만 정리해 주시면 쉽게 문제를 푸실 수 있으니까 교재나 혹은 또 제 영상을 이용하셔서 공부 꼭 해주시길 바래요. 자 그러면 오늘 부사절 접속사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제로 4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지난 시제 영상에서 3초 문제로 다뤘었던 유형인데요. 오늘 이 문제를 다시 풀어보면서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BCD 보기를 보시고요. 블랭크로 올라가셔서 이 문제를 3초 만에 풀 수 있는 키워드를 잡아주시면 바로 블랭크 오른쪽에 과거 시점 표현을 잡아주시고요. 그리고 첫 번째 줄에 현재 완료 시제를 키워드로 잡으실 수가 있습니다. 과거 시점과 함께 연결이 돼서 현재 완료 시제와 함께 어울려 쓰이는 전치사를 묻는 문제인데요. 그럼 정답은 바로 C번으로 체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해석을 하게 되면은 작년 이래로 이 회사는 아주 높은 명성을 쌓아오고 있다 라고 해석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어휘는 전치사뿐만 아니라 접속사 또는 부사로도 쓸 수 있다는 것도 함께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다음은 7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BCD 보기를 보시면 각기 다른 의미를 가진 어휘들이 나와 있는데요. 이 어휘들의 의미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품사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블랭크로 올라가시고 이 블랭크 오른쪽에 주어와 그리고 동사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블랭크 자리는 접속사를 쓰셔야 되겠죠. 그래서 보기 중에서 접속사를 고려하실 수 있는데요. 자 그리고 해석을 하게 되면은 이 회사는 새로운 복장 규정을 시행을 할 것이다. 미래 시제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 사진이 다음 주에 그것을 승인을 하자마자 시행을 할 것이다. 라는 의미가 자연스럽기 때문에 정답은 C번으로 체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 유형에서 정답을 보다 빠르고 쉽게 풀 수 있는 키워드가 있는데요. 바로 첫 번째 줄의 미래 시제 즉 주절의 시제가 미래 시제이고 접속사로 연결되는 부사절의 시제가 현재 시제라는 것을 키워드로 잡아줄 수가 있거든요. Next Week이라는 미래의 시제가 나와 있는데도 부사절의 시제가 현재 시제라는 것은 즉 시간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미래 시제를 현재 시제 형태로 나타내고 그리고 주절에는 미래 시제가 나와 있기 때문에 시간이나 조건을 나타내는 접속사가 들어가는 문제다라는 것을 파악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이런 시간 조건 부사절 문제 유형은 시제를 문제로 물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시제를 주어지고 접속사를 묻는 문제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잘 파악하고 계시면은 이런 문제 유형이 나왔을 때 이런 문법 내용을 잘 이용해서 훨씬 쉽고 빠르게 푸실 수가 있으니까 꼭 제대로 정리를 해 두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9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BCD 보기를 보시고요. 이 문제도 키워드를 잡아서 보다 빠르게 문제를 푸실 수가 있는데 이 영상에서는 해석을 하면서 키워드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문장을 보시면 이 클럽의 정회원이 되는 절차가 복잡하다 라는 완전한 문장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that이라는 접속사로 문장이 이어지는데 많은 prospective members 라고 해서 회원이 되고 싶은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불평을 하고 있다 라는 또 완전한 문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즉 이 앞 문장과 뒷 문장을 that이라는 접속사로 연결을 하고 있는데 이 블랭크 자리에 이 that과 함께 어울려 쓰여서 자연스럽게 문장을 연결해주는 어휘를 찾는 문제가 되겠죠. 자 그럼 that과 함께 어울려 쓸 수 있는 어휘는 바로 so that 구문으로 쓸 수 있는 d번을 정답으로 체크하실 수가 있습니다. 즉 이 문제는 ABCD 보기를 보시고요. 블랭크 오른쪽에서 that을 키워드를 잡으셔서 so that 구문을 바로 파악하시는 문제거든요. 해석을 해보면은 이 클럽의 정기 회원이 되는 절차가 너무 복잡해서 많은 회원이 되고 싶은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불평을 하고 있다 라고 자연스럽게 해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11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BCD 보기를 보시고요. 이 어휘들의 뜻 그리고 품사 주의에서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줄로 가서 문장 구조를 파악해 보도록 할게요. 이 재활용 서비스 회사는 주어 체크하시고요. 너 조언을 했다 동사가 나와 있고 그 업체 고객들에게 조언을 했는데 그리고 대절로 이어지는 문장이고요. 모든 종류의 종이라고 하는 주어가 나와 있고 그리고 블랭크 오른쪽에 왁스로 코팅된 판지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 있고 will be accepted를 동사로 잡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대절로 이어지는 문장의 주어와 동사를 체크했기 때문에 이 블랭크에서 Cardboard까지를 관로 처리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 명사 앞이기 때문에 전치사가 올 수 있겠죠. 그래서 C번이나 D번 중에서 고려를 할 수가 있는데 해석을 하게 되면은 왁스로 코팅된 판지는 제외하고 모든 종류의 종이들은 재활용을 하기 위해 받아들여질 것이다 라는 표현으로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뭐뭐를 제외하고 라고 하는 D번을 정답으로 체크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1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BCD 보기를 보시고요. 이 문제는 이전 영상에서 여러 번 나왔었던 3초 문제인데요. 이 문제로 다시 한 번 더 복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블랭크로 가시고요. 이 문제의 키워드는 이제 다들 잡으실 수 있겠죠. 이 문제의 키워드는 바로 오른쪽에 주어 다음 나오는 동사 즉 현재 시제에 잡아주시고요. 그리고 주절에 Final Decision 주어 체크하시고 동사를 또 키워드로 잡으실 수가 있습니다. 즉 이 문장은 뒤에 주어와 동사로 이루어지는 주절이 나와 있기 때문에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가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시제를 봤을 때 현재 시제로 연결이 되고 주절에는 미래 완료 시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문장을 연결할 수 있는 접속사는 바로 By the time 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초 만에 A번으로 체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문장을 해석해 보면은 4월 뉴스레터가 출판이 될 때쯤에 최종 결정이 내려질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13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BCD 보기를 보시고요. 이 어휘들의 의미와 그리고 품사 주위에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블랭크로 올라가시고요. 블랭크 오른쪽에 주어와 동사가 나와 있고 해석을 하게 되면 Mr. Smith는 아주 높은 퍼포먼스 평가를 받았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주어와 또 동사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 블랭크 자리는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는 접속사를 정답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뒤에 이어지는 문장을 또 해석을 하게 되면 그는 아주 좋은 승진 기회를 가지고 있다. 라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자 그럼 이 자리에 들어가는 알맞은 접속사를 골라주셔야 되는데요. 이 부사절의 내용은 그가 승진 기회를 가지게 된 이유로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뭐이기 때문에 라고 하는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 C번을 정답으로 체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답으로 쓰인 이 접속사 S는 다양한 품사와 그리고 다양한 의미로 또 쓰이기 때문에 그것도 또 함께 정리해 주시면 좋고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더 해석을 해보면은 Mr. Smith 씨는 높은 퍼포먼스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그는 좋은 승진 기회를 가지고 있다. 라고 해석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14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BCD 보기를 보시고요. 자 블랭크로 올라가셔서 이 문제는 3초 만에 문제를 푸실 수가 있는데요. 블랭크 오른쪽을 보시면 최근 조사의 결과라는 주어가 나오고 그리고 are released 라고 하는 동사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TV 광고라는 주어와 will be postponed 라는 동사가 나와 있습니다. 즉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는 접속사가 들어가는 문제인데요. ABCD 중에서 접속사는 C번 밖에 없기 때문에 정답을 빠르게 찾으실 수가 있고요. 자 그럼 해석을 하게 되면은 최근 조사의 결과가 공개될 때까지 새로운 신발의 TV 광고는 연기될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15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BCD 보기를 보시면 동사의 변형 형태들이 나와 있는데요. 자 그러면 블랭크로 올라가시고요. 이 문제의 키워드는 블랭크 왼쪽의 when과 그리고 오른쪽의 목적어를 키워드로 잡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문장을 보시면 주어와 동사가 나와 있기 때문에 when으로 이어지는 이 문장은 부사절로 보실 수가 있겠죠. 부사절 접속사로 쓰인 when 뒤에는 주어와 동사가 따라 나와야 되는데요. 그런데 ABCD 보기를 보시면 주어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즉 이 문제는 부사절 추격형 문제인 것을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부사절 추격형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 when 이라는 부사절 접속사 다음에는 주어와 그리고 동사가 따라 나와야 되는데요. 그런데 이 부사절을 추격하게 되면은 부사절 접속사 다음에 주어와 동사가 아닌 현재 분사나 혹은 과거 분사 혹은 형용사나 혹은 전치사구가 따라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럼 추격된 부사절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접속사 when과 그리고 뒤에 이어지는 이 표현들 사이에 주어와 비동사가 생략되어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동사 다음에 ing 그리고 비동사 다음에 과거 분사 그리고 비동사 다음에 이어지는 주격보호 형용사 혹은 전치사구가 따라 나오는 것으로 보실 수가 있거든요. 모든 부사절 접속사들이 이렇게 추격이 돼서 쓰이는 것은 아니지만 특정 접속사들은 이렇게 추격된 형태로 자주 쓰이고 그리고 또 자주 출제가 되기 때문에 미리 알고 계시면은 보다 빠르게 문제를 푸실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 when이라는 접속사가 나와 있고 뒤에 주어 동사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추격된 형태로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목적어가 나오기 때문에 현재 분사를 정답으로 체크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b번으로 체크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17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bcd 보기를 보시면 품사 문제로 보실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블랭크로 가셔서 이 문제의 키워드는 바로 블랭크 오른쪽에 형용사를 키워드로 잡으실 수 있습니다. 형용사와 함께 쓰이고 그리고 또 문장을 보면은 주어와 이형식 동사로 이어지고요. 그리고 주절에 주어와 동사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블랭크로 이어지는 이 문장은 부사절로 보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럼 부사절을 이끌고 형용사와 함께 쓸 수 있는 어휘는 바로 a번이기 때문에 정답은 3초 만에 문제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no matter로 이어지는 표현은 부사절을 이끈다라는 거 정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how 다음에는 형용사나 그리고 부사가 따라 나올 수가 있는데 지금 주어진 문장에서는 형용사가 출제가 됐고요. 이 형용사는 they, may, be 다음에 위치하던 주격보인 형용사가 앞에 how와 함께 이동한 것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how 다음에 형용사가 따라 나오는 경우에는 뒤에는 주어와 이형식 동사가 따라 나오고 주격보가 빠진 문장이 나오고요. 그런데 이 문장을 불완전한 문장으로 보실 수는 없겠죠. 즉 주격보가 앞으로 이동을 한 것일 뿐이지 뭔가 빠진 문장은 아니기 때문에 완전한 문장으로 보실 수 있고 그리고 부사가 따라 나오는 경우에는 주어와 동사가 따라 나오고요. 동사에 따라 목적어나 보어와 같은 문장 성분들이 모두 다 갖춰져 있는 완전한 문장이 또 따라 나온다는 것도 함께 정리를 해 두시면 좋습니다. 다음은 20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BCD 보기를 보시면 접속사와 전치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자 그러면 블랭크로 올라가시고요. 바로 정답을 체크하실 수 있지만 이 문제도 맨 앞에서부터 문장을 보면서 키워드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대부분의 직원들은 그들의 업무 이메일을 정기적으로 확인한다라는 완전한 문장이 나와 있고요. 자 그리고 블랭크 오른쪽에 전치사구가 나와 있기 때문에 명사와 함께 쓰이는 전치사는 소거를 하실 수 있고 그리고 휴가 기간 동안에 확인한다라는 의미기 때문에 정답은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 D번으로 체크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도 접속사 다음에 전치사구가 따라 나와서 부사절의 추격형 형태를 묻고 있는 문제인데요. while 다음에는 주어와 동사가 따라 나오지만 주어와 비동사가 생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on, vacation이라는 전치사구가 따라 나올 수가 있고요. 그럼 이때 생략된 주어와 비동사는 앞에 나오는 주절의 주어와 같기 때문에 they are 이 생략이 된 문장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추격이 되는 부사절로 이 while이라는 접속사가 또 자주 쓰이고요. while on vacation 또는 while on duty와 같이 자주 쓰이기 때문에 따로 정리해 주시면 문제 푸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꼭 정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궁금하신 내용은 댓글이나 인스타그램 DM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열한 번째 출석 체크 꼭 해주시고요.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오늘 다룬 내용 중에서 제가 영상에서 다뤘었던 내용들은 아래 더보기란과 그리고 고정 댓글에 올려 둘 테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보시면서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복습 잘 하시고 우린 다음 열 두 번째 영상에서 꼭 다시 만나요. 여러분 안녕